지하철로 몸을 풀어야겠어 요게 맴돌아요? 출발! 왜 자꾸 이리가지 얘가? 아! 안 돼! 너무 오랜만에 한다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간다! 유출은 간다 이렇게 진 잘해봐요 우리 화이팅! 발방 갑니다 발방 바퀴를 때리던 자를 제가 수류탄으로 해체 우리 팀 너무 없어 A로 와주세요 몬스터님 도와주세요 무서워 두명밖에 없잖아 살려주세요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깜짝이야 에이 히히히 죽여! 죽여!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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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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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히히히 히히 손톱님 조심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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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미션 실패! 두 팀 승리! 어? 얌얌님 빨리 나으세요 또 온다 또 온다 예림님 안 돼 어디야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미모를 성공적으로 원수할 수 있도록 미션 실패 하지마 깎음 흘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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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락하 언니가 좋네 가스나 잘하네 근데 얘는 조용히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뭐는 dispos일까요? 얘는 빨리다 달리기 빠른데? 뭐지? 스탭 없나? 어어! 어어! 어어!! 어좌!!! 오죠우 오죠우 조심하십쇼 지금이야!! 좋아 아 얘 너무 잘해 별이 4개구만 그러니까 잘하지 어쩐지 샷이 장난이 아니야 어디가 B로 갑시다 B 아우 너무 잘해 아 예림님 잘할 수 있습니다 어 나 총 맞았어 어둠시키야 아 좋아 폭도 너무 잘 던지고 총도 너무 잘 쓴다 아이가 아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비걸까 아 아 어디다 어디hat 30 어디가? 왕자 예쓰 어 귀여워 헉 저기 잠깐만 적군이 있다 아 얘네 진짜 나빴어 저기 잠깐만 적군이 있다 왜 내 목소리가 들리지? 껐는데 이제 안 들리세요? 이제 좋아요 좋아요 네 저 때문에 아니 우리 이겨야겠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아 오늘 오히려 좋죠 많이 들었었는데 열이 받습니다 몇시까지 하시려고 몰라요 우리 엄마 없어 아 그래서 그러면 아 박희님 미안한데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래요? 내가 줄여도 조금 크네 저 이거 그 볼륨도 하는 만큼 낮춰놨습니다 나 나가버렸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겨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자 제가 다시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후 후 따라오세요 아 자리 없다 안 돼 제가 만들게 제가 만들게 만들게 후 잘해봅시다 아 지금 열받았어 오세요 후 후 후 후 후 후 이겨봅시다 네 우리 오늘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소울이 아직도 그래요 아니아니 보니까 내가 내 모니터를 너무 크게 해놨어 미안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제 제가 제 이어폰 모습 이거를 너무 크게 해놔서 죄송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뭐야 네 입장하겠습니다 어? 퍼끼님 레드신데요? 우리가 레드에요 섬토님 아 우리가 레드구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집사 헉 조토님 아킥 어 뭐야 한 명 더 있는데 뭐 누구지 어우 무서워 승희투르님 안녕히 가세요 박희님 네 제발 알려주세요 A설때 거짓말인데? 달방지 책방 머리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싸우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머리 어 어디계시지? 나도 싸움 난줄 어 어디계시지? 송촌님 혼자 심각하다 어디계세요? 박힘님 알려줘요 B설때 있어 B설때 아 그래요? 아 근데 불안해서 제가 질거 같아요 왜왜왜 박힘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A설때 왼쪽으로 왼쪽 그 책방 말고 반대쪽 지금 들어간다 3 2 2 2 직진 손톱님 직진 지금 살짝 들어갔다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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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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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어 어 손에 땀나요 아 박힘님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그러는 아닙니다 네 다 일러 좋습니다 어 사연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화이팅 엄마야 도망쳐 도망쳐 어디있어요 이제 저한테 알려주십쇼 안돼 안돼요 화이팅 화이팅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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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좋아 대박 와 오 나 혼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디있네요 혼자 어디게 선생님 말해보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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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면 어떻게 끄지 여러분 저 화면 어 어 어 어 안돼 자 침착하게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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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토님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숨 쉬어 숨 네 저 키 만땅이에요 어 좋아좋아 숨 쉬어요 숨 대표는 없어요 후 시원하게 박힘님 어딨어요? 아 지금 비 살 때 왔어요 어 왔어요? 큰일나다 비 살 때 들어간다 3 2 1 온다 오오오오오오옿 호오오옿 앗 어 대박이다 오 내 심장 손토님 1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거 좋으세요 오늘 박힘님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데 자 사흉님 그 저기 들어오셨는데 끙끙끙 끊으셨다 언니 달방 올라오셨어요? 아니? 아직 이제 올라가요 갈게요 지금 제가 A에서 만난.. 우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안되겠습니까? 듣고 계.. 뭐라고요? 듣고 계시나요? 오겐키세스카? 어디 누구있지? 열쇠 딸 그래도 하나 죽인다 예린님 파이팅 와 Fair 우리 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숨차지 내가 뛰어다녔나? 자 에이를 뚫어야겠다 달방 아우 잘못 던졌다 왜왜왜왜 오셨다 다행이다 저희 에이 올라왔어요 저 지금 달방에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오셔도 되요 에이 설대로 가서 제가 뒤를 보면서 제가 입구 입구를 여기 책방을 지킬게요 네 나는 도서관 사서다 뭐가 총소리가 나는데 어 어 잘한다 내주십시오 야 저기요 잘한다 내주십니까 그 소리 듣고 오죠 제가 책방 제가 책방이라는 거 듣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요 아이 제가 그러니깐 손토님 우리 지금 박희님이랑 다른 팀인 거 있고 우리끼리 너무 회의한 거 알아요 아 헐 대박 전 박희님이 알아서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 매넨인데 젠틀남이래 젠틀맨이면 젠틀맨이고 매너남이면 매너남이지 젠틀남은 뭐다요 화끈하다 언니 에이 입구에 아 내가 죽였다 벽희님이시고 자 보고 이거 이십쇼 어디 있습니까 아싸 예림님 잘한다 아 예림님한테 죽었어 애교 쩝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수하러 가세요 누가요 로즈님 아우 로즈님 심쿵을 하셨겠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무스탕님 정도는 돼야심 아 우리 무스탕님은 무스탕님의 매력이 있고 박희님은 박희님의 매력이 있지요 아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매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톱님 이분 오늘 왜 이러시나요 헉 갔다 어 봤다 궁뎅이 봤다 어 저희 팀에 나스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방에 블루로 들어갔어요 어 진짜 진짜요 어 사연님 들어오셨어요 사연님 사연님 아 들어오셨다 맞아요 뭐랄요 사연님 잘하시는데 사연님 여보세요 네네 아하하 아까 왜 갑자기 끊겼었어요 아 노트북으로 하니까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아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아 지금 우리 팀에 들어와있어요 아 저 블루로 들어왔어요 아 이럴수가 저과의 동침이네 아니에요 스파이가 한명 더 늘은거죠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어떡해 아이고 자 잘해옵시다 소라 относ grade 손터님 우리 회의하면 안돼요 네 하하 회의해야 잘하지 아 다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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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아하 히히히힛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초! 저거 모자랐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결정하러 가드리겠습니다. 아, 됐다. 트론님한테 죽었네요. 좋죠? 네. 어디로 오실 거예요? 글쎄요. 저 B로 갈게요. 아, 죽어서 가지보려고. 네. B에서 만나요. 아, 렉봐! 아, 렉봐! 아, 너무 잘한다. 오메! 맞아요. 티슈 개 플라스틱이랑 편합니다. 그냥 스티커로 하면 금방 말라요. 오, 저는 왜 이렇게... 어, 오른쪽엉 오른쪽엉 오른쪽엉. 자. 두 번째 빠르기선 Adam & Adam은 나스요. 나스님, 방송조리를 끄세요. 방송을 끄세요. 방송조리를 끄세요. 나스님?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 언니. 방장. 어? 어? 저, 저, 방장 주시든가. 왜요? 시작하든가. 아, 네. 헤헤. 그, 우리 다 같은 팀 하면 안 돼요? 네, 그러세요. 오세요. 네. 기우민 님 우리니까 강태하면 안 되고. 기우민, 아, 다 우리네. 시연, 시연, 하통이 님도 좀. 아, 다 줄 섰네. 웨델만 꽉 찼었다, 우리 팀으로. 자, 유투룬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라리. 다 죽어라. 이제, 나 죽는다. 다 죽는다. 하, 다 죽는다. 아, 나 죽었다.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제가 죽는다. 엔? 무슨 소리지? 아, 나 죽었다. 왜요? 왜요? 아우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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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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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왜요 지금 트럼이 왜 이렇게 봐주신거 나 총망 쏘고 걸렸어요 들켰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 살려주세요 어 나 다 샷건해서 죽었다 들켰어 아이고 아 우리 팀 오늘 전체적으로 시크한데요 아니요 맥힐 했는지 좀 봐주십쇼 아 멋있다 우리 바퀴님 잘하네요 대잘하네 사장님 나이스샷 대박 바사장님 골라요 바사장 퀴사장 1번 바사장 2번 퀴사장 와우 어 게임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오우 그 스피커로 하시는 분 있으면 스피커 좀 스피커가 들리면 안됩니다 오이야 너 총가니 총가 아 본인 게임하시는 소리가 저희한테 다 들려요 하하 사윤님 칼 맞으셨어 마이 아팠어요 아우 나 진짜 손톱님 빡쳤어요 아니요 아니요요 저 샷건분이 너무 잘하지 자 우리 샷건부터 때리러 갑시다 어 누구인지 몰라 자 우리 달방으로 다 가보죠 다같이 폭 맞는거 아니에요? 울트라킬 어 폭인다 조금 따르셨네 자 제가 폭 던집니다 어 박희님 제가 가서 몸빵할게요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아 귀하신 분은 뒤늦게 오십쇼 자 샷건 아 제발 아 저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 권총 미안해 제가 권총을 잘 못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에에에 네에에 이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멘탈 흔들렸다 안돼 아 아 안돼 후후 자 꽃방이 오늘 관전하시네 오늘 우리 심각합니다 자 폭 왔어요 달방 폭 내려갔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우 나 들어가자마자 둘 들어가자마자 둘 달방 들어가자 둘 달방 들어가자 둘 아 아 뒤에 뒤치 아 아니다 달방 뒤치다 아 아 아니다 아 Counts 남았네 한 분은 저기 있어요 그 달방 밑에 지하철 통로 보셨습니까 방금? 네 봤어요. 뭐 했는데요? 어 좀 둔하다. 이 옆에 오른쪽! 대박. 아 섹시하실 뻔했는데 안깝습니다. 우리 지하철 위로 개찰구로 한 번 가서 표정 끊어볼까요? 네. 제가 호스트에요? 아 저 나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안돼! 안돼! 아 나 진짜... 아! 미켜! 길막! 누구신... 바퀴님. 네? 바퀴가 길막았나요? 아니에요. 저 안 막았으면... 어머! 저 나갔다 들어올게요. 호스트트랙. 저 이제 호스트 아니에요. 아 짱나. 어! 나 블루 보인다. 누구 남았어요? 사윤님! 사윤님! 네? 지금 B에 있고요. 사윤님 엄청 침착하게 조용히 게임하시는구나. 어... B에 있어요. B에 있고. B에 있고. 에이! 설대로 누가 들어간다. 저기 들어간다. 스튜나 들어간다. 비구 비구... 뭐지? 잠깐만 잠깐만. 사윤님 만날 수도... 어! 본 거 같아. 사윤님 본 거 같은데? 라프리? 어! 아! 아! 오오오오오! 아아!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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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톤님! 킬... 킬 대시... 죄송합니다. 아까랑 너무 다르네요.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분발할게요. 월하... 저거랑 같이 분발하겠습니다. 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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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와... 수나 있다. 오... 달방 위에 수나 있어요. 아 여기! 아 안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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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 뒤치. 여기 왔어요. 뒤를 봐주세요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몸빵만하고 죽었어 달방 저기 지하철에서 뒤 아 장난 아니네 자 잘해보십시다 다시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쪽 별이 장난 아니네 저는 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뭐 뭐라고 반응을 해야될지 그쵸 욕이라도 해주세요 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B로 갑시다 B로 네 자 아까 그 사람들이려나 좀 바뀌었나요 어!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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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님 어떻게 해요 상황을 알려주세요 오바 오예 몸빵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B에 설치할까요? 네 제가 설치할게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희 3명밖에 없어서 저를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 일주일 챙기셨어 아 네? 오겠다 오겠다 왼쪽 왼쪽을 좀 봐야돼요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살았다 아이고 폭탄이 대체됐습니다 아.. 사윤님 너무나 침착하신거 같.. 사윤님? 네네 어쩜 그렇게 침착하게 싸울 수 있지? 무표적으로 청소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걸림? 폭이 두개 날랐어요 개찰구 폭 두개 톤톤님 잠깐만 조심조심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왔다 왔다 자 제가 폭으로 아 진짜 aku! 저도 죽었습니다 박희님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잠 들어 계세요 올거에요 올거에요 어 왓사왓사 어 아니구나 렉이구나lessness feltim 졸리셨어요 예? 졸려요? 아 인상 늘어났습니다 졸려요? 졸리셨어요? 이거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기분 들어서 좀 실수해서 왜요? 우리가 너무 못해요? 아니아니아니 친구들이랑 하는거같이 좀 편하니까 막말해요 수습 빨리 해주세요 애써도 안되는 어? 뭐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어 예림님 조심 에이 저 들어갈게 아 에이 들어갔어요? 우리 가도 돼요? 도망쳐야겠다 아 어디다 쏘는거야 아 어떡해 왜왜왜왜 큰일났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너무 진지해요 아! 때렸어 나 오 우리 갑니다 하지마 야 아 때리지마 아 아 3대0이에요 아니에요 아 나 또 자꾸 호스트야 컴퓨터 좋아서 그래 어떡해요 그러면 사윤님 사윤님 저 땜에 렉거리는거에요 저 이거 한판 하고 나갔다 올게요 아니 제가 폭 던질게요 아 여기다 아 귀여워 가요 가요? 네 제가 오른쪽 볼게요 책방 어디서 죽으셨어요? 저 A 기지 지하철 쪽으로 들어와서 여긴가? 지키다가 제가 A에서 B로 내려가는데 계단 보고 있고요 네 A 설치할게요 잠깐만 저 B예요 지키다다 누구오세요? 어? A에 누가 설치하신대? 아 제가 아니 나 죽었다 내가 죽었어 아 나 B인데 아 아 아 아 옆에서 쳤어 헤헤 너 혼난다 아 알았다 아 나 나갔다 왔는데 또 호스트야 아 이상하다 핑은 안 도는데 왜 렉이 걸리지 핑 도는게 뭐예요? 어지러워요? 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웃어주세요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 개그에 핑 돌아버릴 뻔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퍽 오 샷건 아 진짜 와 아 왠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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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뒤에 뒤에 하... 완전 무한도장인데? 흐흫 레드상 회자, 트롯님 아, 저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블루 하고 싶어요? 아니, 예 우리 시범단지 단체로 가면은 그거 12명이서 게임하는건데 8명이 우리면은 대박사건인데? 그쵸, 그거 괜찮겠다 시범단지 한 번 가야겠다 어, 박, 우와 박기 대박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내가 폭, 폭 터질 줄 알았어 아, 진짜, 샷건 와... 사연님, 차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왼쪽 조심 아이고 아, 샷건 오.. 어, 사연이 그쪽... 에이 있어요 갔는데 조심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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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헠 쉰, 조심... 천천히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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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음엔 내가 친구들 데리고 올 거다. 기다려라. 유트루가 뭐임? 뭐라하지? 따랐어야지? 아 진짜 다들 왜이래? 어 폭! 박희님 제가 뒤에 있습니다. 어 저 죽습니다. 나이! 저 달.. 여기 A 올라왔어요. 어 뒤에 뒤치기 달방 뒤치기! 이야 바퀴 대박. AK 총이 좋은 거예요? 아 나.. 저기다 저기다. 어디.. AK 뭐라고요? 총이 좋나봐요. 아 진짜.. AK가 낫죠 좀 쎄니까. 아파! 어떡해!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방금 그 박스 뒤로 숨었으면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어? 그.. 조그만 박스. 바로 앞에 있어도.. 네. 보이지만 않으면 폭탄 안 맞아요. 아 레알? 대박! 왜? 저 못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폭탄이 있어도 폭탄을 눈 앞에 두지 않..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 죽는대요. 헐.. 아 아 맞아요. 그래서 가로등에 숨어주면 되잖아요. 아 진짜? 아 뒤치! 뒤치! 달방 뒤치! 어 뒤치! 나 쐈어! 솜톱님이 죽여졌다. 오 나의 흑기사 솜톱님 I love you 개찰구에 샷건 나 뒤졌어 에이에 겁나 많아 안돼! 사윤님 일어나요 사윤님 굿모닝 눈 좀 떠봐요 사윤님 온다 혼난다 사윤님 어디 갔나요 사윤님 안되네 시작할 때 앞에 비키라는 게 무슨 집이죠? 몰라요 바퀴님 저거 무슨 손인지 알아요? 어? 뭐라고? 바퀴의 써든 강이 시작할 때 앞에 비키래요 그게 뭐예요? 빨리 움직이라고 또 길맛고 샘지 말고 짜증나니까 아 짜증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이상한 해석 짜증난다는 뜻 아아 저쪽이 많네 있어요? 많아요? 안 돼 안 돼 뒤로 갔다 안 돼 우리 많이 죽었어요 어 밖에 죽었어요? 네 틀었니? 거기 가면 어디? 잠시만 여기 있다가 죽으셨는데 아 저쪽으로 가셨나보다 네 앞으로 나가서 왼쪽 아 타 타 타 타 타 어 개했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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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무리로 다녀서 또 나 혼자 남았어 과감하네 과감하네 용기를 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응 큰isse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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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잘했어 두 분의 오브오구를 들으니 좋네요 오구 사십오 사십오 달방에 폭 터졌고 저 삐로 갑니다 총소리 나고요 지하철 흔들리고요 자 B에 누가 있고요 아 기다리고 있고요 아 큰일 났고요 언니 제 위로 올라가실래요? 아니 저기 뒤에서 누가 저를 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때릴게요 올라왔다 저 올라왔어요 네 위에서 혹시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사람 몸빵은 많이 해놨거든요 아 여깄다 잡았어요? 잡았다? 네 산소같은 쪽으로 아니 그걸로 넘어갈 수 있네? 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몰랐어요? 근데 여기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돼요 어 누구 점프하는 소리 들린다 넘어가십쇼 그걸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십쇼 그렇죠 여보세요? 언니 어디로 가셨어요? 저 계속 여기 위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온다 온다 어디 어디? 언니 위에서 혹시 보이면 따주세요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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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그 언니 올라가면 네 전 지하철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지하철 바라보고 있어요 어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발소리가 뭐가 들려요 근데 손 예 예 네 어 여기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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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내가 쌓이지 아 아 저 낙사했어요 뭐 본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낙사했어요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아 아 언니가 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다른 분은 어디 계시지? 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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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못 본 걸로 아니 거기서 떨어져서 다칠 줄 몰랐어요 너무 소녀 체력인가 아 들어와 들어와 하키님 닮아서 그래 누구야 한 명 자자자자 이번 판 아유 이기겠네 자자자 아이고 채팅창에 다들 공유 정보를 그니까 너무 귀여워요 반대로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인데 암튼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ㅋㅋㅋㅋ 공유 정보 ㅋㅋㅋㅋ 공유에 대한 정보 저 좀 알려주세요 결혼하게 고.. 공유 그.. 안돼 오! 자살할까봐 뛰고 있었는데 공유 그 스물여섯살입니다 공유 순후 여섯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 뽀뽀른 공유 아 노잼입니다 엽 여보세요 자 우리 이겨야됩니다 4대2 어? 잘 봤습니다 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 제가 제가 근데 방금 우리 팀에 문제점 알았습니다 뭔데요? 여덟.. 여덟명이 크루님 뒤를 다 따라갔는데 아 그래요? 지금 다 지하철 밑에 있는거잖아 아 그럼 안되는데 어 천천히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B에 몇명가고 네네네 다들 오우 아우 진짜 우리 아 우리 다 파악했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B로 B로 돌진하는게 맞지 않아요? 우리 시범단제 갈래요? 아아 시범단제 한다며 에? 네 피검사? 네? 아니 피검사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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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검사 한다고 그러지 자 오세요 시범단제 오세요 여기 해보셨어요? 네 아 여기 너무 깜깜해지면 너무 무섭던데 네 진짜 무서워요 이게 32구역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였어 솔직히 형 나오는거 아니죠? 네 뭐 그거 몰라갖고 깜깜해갖고 이거 보이지도 않는 게임 왜 하냐고 처음에 그랬잖아 나 혼자 이거 뭐야 왜 안보여 그러면서 언니 파란색 곰이세요? 네 파곰 하잇 호잇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접니다 어디요?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어머 갔다 갔다 시작한다 시작부터 밤이다 저 맨 위에요 저는 왼쪽 같아 어 누구세요? 왼쪽 끝이요? 아마 어지간하면 저희 편일겁니다 누구지? 어머 이분 되게 깜깜할텐데 불도 안 켜고 간다 누구지 저 절겁니다 저 키기 싫어서 안 켰습니다 나 하지마 하지마 나 때려 나 때려 이 사람 너 아닌가봐 언니 어디에 계세요? 너야? 아니아니아니 홍주궁씨 저 맞아요 살려주세요 언니 왼쪽에 계세요? 네 살려주세요 저 맞고있어요 저 그쪽으로 가고있어요 나 혼자 다 맞고있잖아 나쁜 놈 진짜 너무 무서워 너 이리 와 덕분에 깬소리를 못듣습니다 아 뭐야 나 왜이렇게 불안해 얘도 칼질 엄청 못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언니 저 왼쪽으로 가고있어요 열심히 나 나쁜 놈 장어는 하지마 우리 어디지? 아 나 지금 다 왔는데 이 게임의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 저 목소리 진짜 간싸서 나 죽었는데 죽었어요? 벌써? 네 저런 너무 슬퍼 혼자 들어가자마자 많이 죽으셨던데 제가 잘하는 거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님 어디있다 사윤님 어딨어요? 죽었어요 소리 좀 내주세요 나 너무 정말 무서웠어 정말 실제로 언니 진짜 다 갔는데 죽은 거 봤어요? 네 진짜 제가 열심히 왼쪽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슬프다 낮이 됐다 이게 낮이 되는구나 나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밤이던데 저번에 어 그러셨어요? 네 힘드셨겠다 서울 사람 다 됐네요 다정하지 않습니까? 아 네 담백합니다 고담백 나름 그 상을 이용한 계좌 아니었습니다 예 마음도 몰랐지만 오 깜짝이야 아우 나무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아 오우 비 온다 이거 나뭇가지로 무슨 부비트랩도 만들었던데 그게 뭐예요? 나뭇가지랑 해가지고 부비트랩 설치할 수 있어요 나뭇가지에 새차라 날아다 솜사다 오오 밖에 싸웁니다 오우 오? 가까이서 들렸는데 밖에 싸운다 오! 파이팅 파이팅 어 바퀴님 어디 계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와우와 하아 바퀴 잘한다 아 장난 아닌데 좀 간지 오지 오우 바퀴님 몇 층이세요? 저는 물 밑에 있습니다 아 그 아 물 찼어 큰일 났어 어떡해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노래하는 거 따라하십니까? 선율을 넣어주셔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손톱하게 손톱하게 가고 있는데 헐 트론이 죽인 애네 아이씨 당황 말고 좋아 좋아 계속 가사를 지어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 그녀에게 달려 가고 있어 헌데 그녀 날 버리고 죽었어 죽었어 살아나길 바래 부활하라 후우우 소리 없는 사유 그녀는 진작 죽었어 유튜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다굴 맞고 어째 내 뒷덜미가 아픈 것 같아 얼마나 무섭든지 저 게임하는 거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다들 나 혼자 너무나 무서웠어 I'm scared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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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님이 제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I'm scared 타임스케일 네 죄송합니다 공기발 근데 불키는데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키면 무슨 흉가체험 그런 느낌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났습니다 마우스 집어 던지고 있습니까? 저 마우스 패드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책상에 놓고 하는데 마우스 패드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사달란 뜻입니까? 남는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A4 한 10장 괜찮습니다 네 아 와 약도 먹는다 이 사람은 박희님 1등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어 발견 왜왜왜 누가 누가 아까 나 죽인 애다 제발 죽여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쓰나다 쓰나다 쓰나 헉 쓰나 쓰나 오예 네 아 아 너가 쓰나 네 저기 박희가 쓰나군요 피아노쟁이님 안녕히 가세요 아니 방금 좀 쩔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완전 짱이었어요 봤어요 5945 59 459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판 왜요? 나 진짜 통화를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 그거 다 제가 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주신 걸 얘가 먹은 거죠 아 저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숭고한 인생입니다 아 그 그 손토님 죽인 저랑 손토님 죽인 사람이 손토님 총알을 먹었고 그 총알을 박희가 먹은 거죠? 네 맞아요 아 이게 다 우리가 예견된 거죠 내가 먼저 죽어주고 그 다음에 손토님이 다 박희님에게 보내기 위한 네 그렇죠 총알을 먼저 많이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죽어주시고 그 사람이 박희님하고 싸웠을 때 박희가 이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된 거죠 아 아 유투룬의 클랩 정말 게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에 머리로 해요 천재인 줄 다들 브레인이야 아 어 싸운다 옐언니 싸운다 저거 누구지? 쿠큰스님 아 두변님 아 저들 벌써 옥상에 있어요 어 미쳤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옥상에 진짜 많아요 억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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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씩 입구에 있어가지고 아 죽을 뻔했어 아 숨어있어야겠다 거저 여기야 코큰 기다리고 있어 코큰 기다리고 있어 코큰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하 이루 올라왔고 섭취했어요 뭘 설치해요? 부비트랩이요 배경이ead 16V에 아예 들어서면 Bouда 오 그런게 있어요? 오늘 진지하고 재밌는데요? 그쵸. 박휘님 그 누구랑 싸우셨어요? 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금 위에 이름이라도 볼 텐데 어? 만난다статочно.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찼wal졌다 Scott 나ông.. 하아 너무 아깝다 아 짝나.. 팬차 슬퍼... 나가주시오. 제 거 구경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보는 게 재밌네요. 어떻게 할까요? 시범단지 한 번 더 갈까요? 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시범단지, 자. 우리 팀에서 1등 한 번 합시다. 오세요. 사람이 너무 많나? 한 번 와보세요. 시범단지? 네, 따라 와보세요. 네, 따라가고 있어요. 되나요? 저는 들어왔는데. 네, 초과됐다.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나가시고. 저 나갑니다. 나왔어요. 어, 나 시작되버렸어. 어머. ESC. 어, 아, 나가졌다. 저, 저 따라와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저 나가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어, 잠깐만요. 밖에.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저 안 들어갔어요. 어, 저 들어갔는데. 엉엉. 트루님 들어가 보세요. 저, 제가 들어가요? 아니, 아니, 제가 들어갈게요. 네? 저, 저 들어오고 트루님 따라, 다 트루님 따라. 저,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다 정확히 눌렀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똑같았어요? 에? 예, 똑같았어요. 아, 이거 같이 하기 힘들다. 나갑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그 P 눌러서 그거 꺼야 돼요. 네. 자, 제가 방을 만들겠습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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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시 39분님 생방입니다. 오세요. 어? 어디 cook Ewes? 언니 이번에 핑크곰이에요? 에, 핑크곰이에요. 여기 누가 방송하나봐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놓으세요. 저 아프리카 TV 아닌데요, 부드럽게. 저는 마리텔입니다. uler2 어? 언니 저 여깄어요 왼쪽에 어디 어디 어디? 왼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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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아싸 저 못들어갔습니다 왜요 사윤님? 방 초과됐어요? 사윤님? 네 초과됐어요? 저 지금 되게 싫어요 야 나 가서 냈어 언니 네? 언니 가서 아이템 먹어요 어딨어요 아이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왼쪽 제가 열심히 먹어볼게요 천서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야? 이벤트 조각을 먹었어요 전 기다리겠습니다 어 사윤님 너무나 조용한 사윤님 저 약 먹었어요 어 총소리 나요 아싸 여기 내 앞에 간다 어 나 죽었다 헐 목다였어요? 아 아 네 죽었어요 아 아 아 아 저 깜짝이야 죽일 뻔했어요 아 아 총알이 없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쫓아갈게요 네 쫓아갈게요 초와님 다음반에 들어오세요 금방 끝날거 같아요 무시하세요? 아 아 눈치 진짜 빠르고요 아 진짜 짜증갑니다 아니 그게 무슨 눈치 빠르 아 아 아 진짜 손톱님 1등하세요 이거 아 누나 2 아 2 2 2 아 이거 우리 손톱님이에요 아 놀라 아 진짜 무시하세요 죽이라고 막 내분을 일으키지 마세요 흐흫 누나 이이이이이이에요 아 아 아 이거 무슨 소리지 어 누가 방송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시거든 방송소리도 장난인데 장난 제가 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방송을 보지 마세요 소리를 꺼주세요 흐흫 언니 뭐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토크온 저쪽으로 갔다 아 박희님 씹혀서 미안해 그게 아니라 얘 누구에요? 저요 아 그게 이게 저기 뭐죠 토크온을 했다가 서드넛탱 화면을 눌러갖고 총이 싸진거에요 절대 제가 손톱님을 쏜게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다급해가지고 혀가 꼬일 뻔 네 혀가 꼬일 뻔했어요 아닌거 알죠? 네 알죠 피와요 어 여기 여기 이게 옥상 끝이다 여기가 옥상이에요? 그니까 여기가 더이상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 그럼 우리 저기 시범단지 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가야될거 같아요 얼른 물처의 존에 빨리 내려가야지 어 총소리나요 언니 피하세요 벌써 어두워져 저 불킬거요 깨요 네 저 불켰어요 저도 불 켜야겠어요 언니 저 내려가서 네 그 시범단지 건물로 갈게요 네 따라갈게요 민첩하시네요 따라가야지 여기 뭐가 있는데 남들 어 여기는 문이 없네 저 길치에요 아시죠? 어? 뭐야 문 어딨어요? 저도 길치네요 어? 뭐 물 찼어요 발에 젖어요 물 찼어? 안돼 안돼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떡해요? 저 같이 죽이시렵니까? 언니 민첩하시네요 aza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네 저 의존적인 여자에요 아 여기 차다리있다 아, 그래요? 여기 여기 네, 저 이거 잘 못 타요 어떡해요 계속 올라가요? 네 왔어요 아! 어디? 왜? 왜? 떨어졌어요? 왜? 왜? 어디? 밑으로 빠졌어요 언니가 보이지 않아요 네, 저 낙사할 뻔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 물에서는 야간초시경을 사용할 수 없다니 이 치사 방코드랑 자, 저, 저 올라가요? 네, 언니 저, 줄타기에요? 아, 아, 대박 그 줄이, 줄이 얇아보여도 넓어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래요? 언니, 저는 죽었어요 저, 줄타요! 저, 줄타요! 이야! 우아! 줄이, 이 두 줄인데 거기로 해야지 넓은 판매할 때 근데, 저... 와, 옥상 먼저 도착했다 저, 가진 게 없어요 너무 야한 이야기인 것 같아 에? 에? 넌 그런 소리로 아니, 음란 마귀가 씌웠나 흐흑 하, 팔찌? 그런 가쁜, 가쁜 호흡 에? 어? 어? 왜? 헉, 이게 지금 몇 층이지? 아, 왜 안 나와 누나, 그거 좀 꺼야겠는데? 화면에 왜요? 너무 밝지 않아요? 지금? 밖에 해 뜬 것 같은데? 아, 해 뜬어, 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아, 얘네 몇 층이지 왜 안 나와서 저.. 총알이 별로 없고요.. 아.. 제 걸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저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여보세요? 총소리.. 어 언니 언니! 옥상에 한 명 올라왔어요! 총소리 났어요.. 얘 스나이퍼예요. 어떡해요.. 얘 어딨는거지? 어허허허허허허허 아이고! 영화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언니 4등이에요.. 4등.. 자 우리 다시.. 우리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사윤님 준비되셨어요? 네네네.. 네.. 우리 가염.. 아.. 나 오늘 편집해야 되는데.. 시범단지.. 겁나 재밌네요.. 자 제가 지금 만듭니다.. 3.. 2.. 1.. 제목.. 등 뒤에 있는 동료를 조심하라.. 들어오십시오.. 어.. 인원수 총이 됐대요.. 다시 해야지.. 자.. 제목.. 나는 전설이다.. 3.. 2.. 1.. 더블클릭! 들어오세요.. 시범단지.. 모드 아파트머스.. 아.. 못 갔어요.. 서바이브 모드.. 와.. 사람도 한 번에 훅 들어옵니다.. 다 오셨어요? 사윤님? 아뇨..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이럴 초과됐어요.. 자.. 나갑니다.. 자.. 우리는 함께 갑니다.. 이거 아니면은 클렌저노라 하실래요? 클렌저노라 3대3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말고.. 아닌가? 아니.. 그보다 많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방은.. 3대3 맞네.. 봤어요.. 봤어요.. 방 만들게요.. 갑니다.. 방 제목 끝까지 살아남으라.. 고준이.. 상정모드 24시간 오픈..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더블클릭.. 더블클릭.. 아.. 아파라.. 말도 안 돼.. 왜..왜..왜.. 인원초과..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방 만들자마자 인원초과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만드는 게 없고 다 그냥 참여만 하는 건가봐요.. 그냥 빈 방이.. 아..예 맞을 거예요.. 방 만들기가 아닐걸.. 잠깐만..그러면요.. 가만있어봐요.. 자 일단 암호를 걸어가지고.. 걸.. 1122.. 그렇게 되나? 해보세요.. 자 1122 들어오세요.. 어? 인원수가 초과됐대요.. 아니 방을 만드는데 왜 그래? 그게.. 32구역도 방 만들기 안되는데.. 시범담지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하.. 그냥.. 운좋게 들어가야 할 수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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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아 됐어요.. 저번에 이곳에 갔어요.. 사현님 됐어요? 네네네네.. 박힌님 됐다.. 됐어요? 라스님 들어왔나? 에고.. 트루님 안들리나.. 이거.. 이거 피 꺼아야 돼 피.. 여자 누구야 시끄럽다 나보고 한 말이에요? 아 웃겨 왜요? 어머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니? 나스님 모토 나스님 헐 아 진짜 큰일 났다 사방이 저기다 언니 어딨어요? 아 뒤에서 못 달 것 같아 아 저거 어? 어 사회님 아이고 어떡해 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거야 깊은 한숨 아니 여기는 왜 다 수리탄 밖에 없네 저글링 해야겠다 수리탄 저글링 동가동가동가동가 언니 어디 계세요? 저요 밑에 밑에 뭐 밑에요? 밑에 쪽에 있어요 아 네 저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어 예림 님도 들어오셨었다 어 어 불안해 올 것 같은 이 불운감 어 쏘쓰나 저 죽이면 총 엄청 많아요 아.. 빨리 밤 되기 전에 빨리 다 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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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선대 아.. 죽었다 아.. 안돼.. 하.. 내 총을 그대에게 줄 수 있었는데 아.. 나 줄 타야 돼 아.. 줄 그.. 이게 32구역보다 훨씬 넓어서 절대 안 떨어져 그래요? 아.. 여기서 순화를 봐주면 안 되는데요 빨리빨리 움직여 또 가요? 걸어가요? 뛰어야 돼요? 어? 아.. 간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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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야 왜 이래 헉.. 저 옥상 왔어요 어.. 빨리 가고 싶어 아.. 저도 줄 타야겠어요 쐈다 저 총 쐈어요 어.. 이거 줄 어떻게 타요? 으아.. 저 너무 깜깜해요 왜..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줄 어떻게 타는 거예요? 저 너무 깜깜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언니 저 옥상 가요 이거 저에요 줄 타네 안 보여요 다른 곳인가? 언니..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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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아.. 저 여기 맡을게요 제가 이쪽 입구 맡을게요 근데 나 총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나도 총알 두 개밖에 없어요 저 수나도 아예 없습니다 어.. 어.. 반대 내가 이거 던져줄 수 있어요 어.. 폭이다 내가 폭 던졌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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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 저 폭 더 있어요 연막탄 던질까요? 먹어봐 저 내려갔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언니 내려가지 마세요 옥상에 계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저 총알 여섯 개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근데 별로 없는데 그러면 제가 수나를 들고 딱 앉아 있을게요 왔다! 아.. 아.. 저 여기서요 반대요 양양양 아.. 폭 피하세요 아 저 총.. 양 맞아야 돼요 주사 예 양 맞으세요 내가 의사다! 저 총알 두 개 남았어요 큰일났다 얘 지금 우리가 2대1인 거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폭이 던져 아니면 다른 데서 올지도 모르니까 언니 이거 꺼요 주식이야 아.. 아 네 아 낮이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해요 씨물 아.. 가진 게 없어 어.. 목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뭐가요? 점프해야 되는 소리 제가 수나라도 어.. 누가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디요? 헉.. 왜 왜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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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총소리나요 어.. 아.. 밑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나봐요 어.. 권총알은 21개 있거든요 근데.. 아..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땡기지? 뭐가 문제야? 클리닉은 문제인가요? 어.. 어.. 아니.. 손톱님.. 저.. 아니.. 거기로 가지 마요 에? 어.. 이쪽에서 올라오나요? 계단? 여기요? 아뇨아뇨아뇨 여기요기? 저..저..저..저..저..저..저.. 에? 저쪽이 어디지? 거기 말고 아.. 저기 반대편이요? 아니.. 저쪽이요 좀 먼 곳? 언니..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어디.. 숨겨요 숨었어요 저는 손톱님.. 이거 뒤로 숨으면 안 볼 것 같아요 하.. 아니 근데..저..제가 수.. 제가..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럼 쭈이씨.. 시프트.. 시프트 눌러요 에? 에? 아뇨..발소리 내지 말라고 발소리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몰라요 아 밑에서 나는 소리야 밑에서 아..심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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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둘이라서 얼마나 다 해이해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나중에 둘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헝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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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을게요 당연히 언니가 1주년 하셔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죽을게요 언니가 1주년 하세요 언니가 1주생 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박희님 왜요? 아니 아니 그냥 웃겨서 너무 정색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웃을라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으셨습니다 아..어디야 사장님 이쪽 혹시 올라오려는 애가 있나요? 잠시만요 문 닫아줄게요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약 드세요? 네 제가 약을 좀 많이 줘가지고 이쪽에서 오진 않겠죠? 이쪽? 어..지붕 다른데요 다행해 아..그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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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숨기세요 제가 수나가 두 발 있어요 왜요? 깝치지 마요? 좀 많이 알뜰하신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치네요 두 발로 죽일 수 있는 자신감 돈 받아야겠어요 인생은 자연생감입니다 어..어..어디가 지나.. 사사리 타고 올라갔나 올라갔나.. 어디요? 줄 타고 오는건데 그러면? 네.. 줄 어딨어요? 와..나 맞아요 아퍼어 야야야 반대..왜 이렇게 안죽어? 반대 반대 아.. 대박 내가 손톱님 썬거 아니야? 언니한테 줄었는데요?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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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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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뒤 뒤 뒤 뒤 아.. 아.. 아 너무 아까워 아니.. 영아 활에서는 문채원 활 안 맞고 잘 맞던데 ㅋㅋㅋㅋㅋ 나는.. 하정우가 아닌거 도와주려다가 같은 팀 싸워버렸어 아 손톱님 내가 진짜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제가 솔직히 몸을 갖다 댄거죠 진짜 총 안에다가 아 문채원 실패하셨네 손톱님 아 문채원 할 수 있었는데 아 문채원 아 내가 하정도 아닌거 아 나가 우리집 살아있는 사람 없죠? 네 아 없어요 아 이거 꿀잼이네 문채원아 아 텁채원 아 텁채원 텁채원 아 텁채원 아 아 진짜 다시 자 저 이제 갑니다 생존 모드 갑니다 시이이작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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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깜짝이야 얌얌님 주무세요 오 2년 추가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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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들어갔는데 어 근데 우리 나스님 들어왔죠 근데 다른 분들 못들어와서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오세요 더블클릭 오예 오세요 사윤님 어 시범단지 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스 같이하기 사윤님 같이하기 그 박수소리는 됐다는건가요? 아 저 제가 뭐지 가려워서 친거에요 아 가려운데 왜 쳐요 긁기 싫어서 사윤님 오셨.. 아 오셨다 오셨다 네네 지금 한자리 있어요 다 들어오세요 헛 헛 나뭇갈리나 자꾸 먹어지네 아오 아오 어딨어요? 쟤 다 돌아다니고.. 아 여기 창자 올라가는데 냥냥 어 저거 박히니? 아닌가? 네 맞아맞아맞아 아닌데? 나.. 아 이거 눈 아니에요? 응 저 파란곰이에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 누구지? 어디에요? 어.. 누구지? 나 시범단지랑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좀만 따라잡으면 되겠다 제발 쟤가 나이 죽이지 않게 아 쟤 주황바지 누구야 유니크한데 아 왜 나뭇갈리에 아 여기는 사랑이 너무 많다 왜 나뭇갈리에 왜 한결같은 옆에 샘이 나뭇갈리에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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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아닙니다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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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맞았어요? 누가 맞은 게 내가 뒤에서 목 다였어요. 아 그 뒤에서 쳤어요. 네. 아니 나를 왜 죽여. 아.. 밖에는 누구 그랬어요? 저 죽였어요. 누나 지금 샷블들었어요. 다 혼납니다. 총소리 나고요. 불 안 켜고 다니면 내 누군지 몰라요.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까? 됩니까? 아 사투리 이상하게 썼다. 올리면 됩니까? 이거는 영화용 사투리. 아 사효랑님 아직 계시네요. 사효 언니 어딨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티 누르면 어딨는지 보여. 아 나 죽었다. 시커던지 적힌 글자 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트루님 엄청 잘하십니다. 사투리. 완전 이거 제대로 된 경남 사투리입니다. 아 혜나 언니? 혜나 언니는 저기 부산분이셔가지고 저 무시 당해도 쌉니다. 괜찮아요. 1시 39분 님이 얘기하고 싶으데요. 에? 1시 39분 님이 얘기하고 싶으데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방송 보는 분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방금 오른쪽에 누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보니까 채팅방이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 1시 39분. 아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나 게임에서 누가 보이스톡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해요. 1시 39분이 왜요? 저기 채팅창 제가. 어 나 물올. 난 수영한다. 아니 조심해요. 거기 동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왜 공사한다고요? 네. 저 아까 죽을 때 동사로 떴어요. 아 추워서? 네. 나 가만히 있어봐. 넌 뭐 버렸어. 물 좀 있다고 통화. 하하? 뭐. 아니. 49분이 저기 잠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거 주지마 저거. 환불. 언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사장님. 그거 투시경 쓰셔도 되시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어우. 이거 좋아. 저 목이 빠질 것 같아요. 하하. 아이고. 저 어떡해요. 언니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으세요. 길 좀 알려줘. 1시 39분님. 저기요. 여보세요. 입구가 왜 안 보이지? 아. 어떻게 올라가는 데가 안 보여요. 아. 1시 39분님. 저 2년. 진실 씨 봐주세요. 유튜브 본 지가 온 2년째. 사랑해요. 아. 아니. 지금 글로 돌면 안되고. 자꾸 뺨 돌면 안되고. 나왔려. 가세요. 저기 1시 39분. 그냥. 앞으로. 그. 아니. 아니. 그 앞. 마. 이거 옆으로 갔다가. 아. 1시 39분님. 사랑해요. 박혜님. 엘보 죽었어요? 아니. 저. 아까 초반에 죽었어요. 3시. 1시 39분님. 사랑합니다. 오. 아. 아까워. 선생님. 화이팅. 저 창문으로 저 들어갈 수 있어요? 하. 나 어떡하지. 저 죽어요. 어깨 담겨 흘리겠다. 아.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포기했어요. 손님 한 번 더. 손톱님은 절 이전에 포기했지만. 저. 저 혼자. 아니에요 언니. 저 언니를 절대 꼬리하지 않아요. 제 발 꼬락 보이세요? 한시 39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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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님. 아. 하. 마. 하. 하 하. 하. 돼. 사연님. 네. 사연님을 위한 콕입니다. 네. оф. 스. 아. 어. 세컨더리. 우리 팀 다 죽었어요? 네, 서연님이 마지막이셨어요 아, 나갑시다 한시 39분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한시 39분님 사랑합니다 저는 별로 안 사랑합니다 아, 뭐야? 박희님이 저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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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안돼요?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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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무도 못해 나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냥 혼자 죽겠어 더블클릭! 오세요! 컴온! 컴온! 아, 뭐 짝이... 어? 언니야 왜 안 쫓지? 친구 목록에? 누나 게임 튕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저 서버 접속 중인데요? 언니...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제 접속이 필요합니다 아니, 컴퓨터도 꺼주신다 말이 없으시네요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튕겼다 여보세요? 튕겼다, 튕겼다 오, 오셨다 와, 빠르시다 어떻게 이렇게 로그인이 빠르지?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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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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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들어갔어 네 다들 컴퓨터가 느리신가봐요? 다시 다시 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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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다 저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사연님! 사연님? 바퀴 조용히 아, 조거했대요 조용히 있어, 자, 나가 나가요? 나가, 나가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별이 너무 많아 별 들에게 물어봐 어우, 그 진짜 올드하니 아 그, 유사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닌가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컴온! 1시 39분님 안녕히 가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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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못들어갔어요 아이고 아, 못들어갔어요 아, 못들어갔어요 별이 너무 많아, 여기 아니면... 아니면...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왔다 왔어,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사연님? 사연님? 네, 네, 네 여기 방 비었다, 비었다 바퀴! 컴온! 바퀴 님들 들어왔어요 오케이 렉스고 꿀잼 오! 깜짝이야, 어 자, 다같이 동상을 고치러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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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벽을 부시겠습니다 나는 송중기다 쉭 지진 속에 지금 사람을 구해야됩니다 툭 툭 툭 어, 저 여기 있어요 동상 앞에 저 지금 다이아몬드를 찾는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툭 툭 툭 툭 툭 툭 잘하셨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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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나 이렇게 혼자 배부르게 먹고 있어도 됩니까? 네, 이번엔 숨어서 먹다가... 이모님? 이모님이라고 한 거 아니죠? 여보세요? 응? 뭐요? 응 어, 비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산 갖고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난 초등학교 때 비 오는데 우산이 없잖아? 그럼 수업 시간에 울었다? 헐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울어? 막 이러면 배고파서 운다고 그러고 그랬어 뭐라 그럴까요? 배고파서 운다고 그러고 배 아파서 운다고 그러고 그랬어 아, 진짜 겁나 쪽팔려 비 오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갈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갈 게 걱정이 돼서 우리 엄마가 어, 쉬어, 쉬어, 쉬어 저기, 순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우산을 갖고 왔는데 엇갈릴까봐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울었어 저희 엄마는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오히려 안 울더라 토요일날 보면 꼭 비가 왔거든요 제가 느끼기 어릴 때에는 응 그러면 이제 초대할 때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이제 오잖아요 응 아파트, 학교 앞에 저희 엄마가 절대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면 엄마도 이제 점심댓진 라면 하나 끓여먹고 나 그 다음에 거실에 누워서 항상 자고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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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어딨어요? 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언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언니 투시경 켜요? 아니, 누가 나 볼까 봐 그랬어요 투시경 투시경 지금 켰는데 응 괜찮겠죠?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갈게요 예, 괜찮아요 저 뭔가 총알이 지금 많아요 지금, 다른 애들도 다 바빠요 바빠요? 아 아르 유 configured? ifs 비지 비지 써비지 어 밖인.. 밖인 저 좀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좀 이상한데? 어디 계신데요? 서울이요 어! 저기 사람! 오.. 하.. 아.. 아 언니 언니 피하세요 피하세요 얘 계속 언니 노리고 있어요 어 저 왜 만안경 있어요? 움직.. 어떻게 해요? 얘 근데 얘 못한다 못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놔줘봐라 어 얘 다른 애랑 벌써 또 싸우고 있어요 얘 낙사왔다 사람이 보였는데? 근데 저 여기 사다리 타고 어떻게 가요? 저 한 번만 더 죽으면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 저 아까 거기서 낙사했어요 사연이 우리 클랜 클라스 이왕 몇 층이 계세요? 그 층수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사건조였다 아 저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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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됐다 사람 있다 밑에 예예 빨리빨리빨리 혹시 4층에 바퀴에요? 예 맞습니다 아싸 저 거기에 위층이에요 5층? 맨 꼭대기 옥상 아싸 사대 탔다 살았다 꽃게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저 있어요 그니까 아니 뭐? 언니 두식이니까 알겄어요 네 아리따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 저 노란원 누구지? 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낙사 누가? 요? 언니가 안 갔어? 낙사 낙사 우리 누구 있습니까 지금? 박희님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어 언니 왜? 피 피 피 피 피 어디서 어디서 그 뭐지? 여기 우리야 얘 아 다른 건물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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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으로 숨진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두 명이 서로 동맹맹고 있어요 아 진짜? 어? 언니 박희님 옥상에 왔어요 어? 저 여기 숨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어 언니 다른 곳이네요? 딴 데에요? 나 여기에요 언니 초록색 옥상이 아닌데? 아 초록색 옥상 아니에요 청양색 아니에요? 언니 초록색 옥상으로 가셔도 되지 않아요? 언니 초록색 옥상으로 가셔도 되지 않아요? 어 아 언니 안 된다 아 안돼 언니 피요 언니 다른 건물 어 초록색으로 옥상으로 하셔야 돼 괜찮아요 언니 그냥 차라리 거기 계시는 게 다 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흥 송혜교님 저 주사 좀 그냥 숨어서 좀 버티는 걸로 어 저 피나서 죽을 것 같아요 어딨지 어딨지 저 여기 있는데 아마 못 오실 것 같아 아뇨 가볼게요 흠 아니 아니면 그 옥상으로 가는 줄 없어요? 여기는? 아 초록색 옥상으로 가는? 물 찬다 지금 제가 이 이쪽 방향인데 이리로 가면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아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근데 저기 저 위에 줄이 있네요 아 누가 나 본 것 같은데 곰돌이예요? 곰돌이예요? 네 곰돌이 맞아요 바퀴님 보고 있는 그 언니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가요 와요 와요 살려주세요 저 100밖에 없어요 저 10번 어 어 어 어 밖이에요? 응 살았다 저 살려주세요 저 총알은 좀 있어요 근데 피가 없어요 자자자자자 왜요? 저 줄 거예요? 아싸 이거 어떻게 먹어요? 2 못 먹는데? 아 됐다 오 송혜교시네요 여기 우르크인가요? 어딨어요? 저 저 찾아다니는데 버리고 가지 마시고 어 7층에 두고 두 명 있어요 저기 있다 응 얘네 내려간다 아직 옥상 갈 생각이 없네요 아 손목 아파 어 올라간다 어 누가 올라온다 올라와요 어 청소리는 다른 건물 다른 건물 해진다 따라가야지 한 명은 아까 언니가 있던 데 있어 다른 건물 그래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언니 뒤에 어 쟤 양만나 어 바퀴야 어 수류탄 맞는다 위에 있다 위에 위층에 있어 위층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도망가요 나 나 있는데 어 도망가자니까 아 네 일로 일로 어 누구면 줄타서 초록색 옥상 왔어요 싸운다 아 언니가 아 망했다 언니 수류탄 야 제발 제발 야 제발 장돌이 장돌이 도망가자 아니 그냥 내려가 내려가 무시하지 마 야 무시하지 마 아아 다음을 노리는거지 무시하는게 아니라 장난이지 저도 장난이지 아 아깝다 저는 그래도 요번에 지켜드리다 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막판 좋아요? 막판? 아 얘네 친구구나 둘이 우리도 친군데 힘이 약한 친구들 저 갑니다 아 지하철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 언니 왕대도 한 번 해요 왕대도 그게 뭐예요? 아 왕대도 하우스요? 아니면 지하철 저희끼리 5대5 해요 그럴까요? 아 그럼 너무 슬프잖아 제발 5대5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왜요? 뭐지? 5대5 하면 되지 다 박희님 뒤에 줄 쓰는 거 봤어 지금? 아 아닙니다 언니 와 이럽니까 아 아 진짜 내가 방송 아무리 해도 병욱이 오빠 한 번 오면 2천명이고 내가 서든 아무리 해도 줄 서면은 박히고 제 인생이 이렇네요 아니 언니 절대 아닙니다 최칭창 언니들 제가 서든에서 이런 이런 대접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들어왔더니 블루팀이 되버리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 암 오케이 네 제가 서든의 유트룹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왜 아무도 안 와 초대할까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초대도 안 와 그거 뭐예요 왕대두? 저 알려주세요 그거 그냥 웨어헙스인데 캐릭터들이 왕대두인 거예요 아 머리가 커요? 네 네 바꿀까요? 구축할수록 머리가 커져요 아 아 놀리고.. 놀리고 싶었는데 참아야지 응? 아니에요 하지 마십시오 아 누가 왕대중인가요? 아니 너무 하시네요 아 몰라요? 당태합니다 응? 아 이런? 응? 샷 이거 뭐지? 머리가 커지나? 구축할수록 커져요 그리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귀엽네 베네피트 광고 보는 줄 그래서 이거 막 개구멍 들어가는 것도 엄청 커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그냥 어차피 머리가 되고 그냥 갈기면 돼요 어차피 그냥 머리가 커서 어 저 그냥 계속 죽는데요? 어 박히님 무적의 왕대두 박히님 다 죽었어요 그게 뭐.. 무적의 왕대두가 뭐하는거 아! 헐 자기처럼 커지는거에요? 어? 어? 랄라라? 뚜둔? 맞는 말이긴 한데 네네네 좀 그렇네요 뚜두뚜둔 안돼 안돼 안 죽을 아 나 진짜 아 뚜두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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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둔 안돼 안돼 안 죽을 아 나 진짜 뚜두둔 뚜두뚜둔 우와 머리가 그냥 터졌어요 풍선처럼 이게 상대감을 잘 죽일수록 머리가 커지고 내가 못할수록 머리가 작아져 아 아 나 계속 같은 근데 못해서 머리가 작아지면은 좋은거 아닌가 잘 안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머리가 커지다 커지다 완전 커지면 엄청 커지면 그 무적이 되거든요 아 아 그럼 이제 적 기지로 뛰어가서 뿅망치로 어? 들어갔어 저 뿅망치래요 저 뿅망치래요 어떡해요? 적 기지로 가요 적 기지로 가 언니 막 그냥 막 때리세요 무적이야 무적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왜 때려도 안 죽어요? 진짜 뭐가? 뭐라고? 저는 때려도 안 죽어요 네 무적이야 무적 아니 상대가 안 죽어요 아 누나 못 때려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때려주십쇼 아 얘 머리 진짜 큰데 안 죽어 얘가 무적이었나봐 아 아 아 왜 어 어 이거 귀엽다 아 아우 안 죽네 우리 다 레드에요? 다 돼 돼 돼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다 다 다 다 다 그치 아 아 너무 됐어 싫었냐 여기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왜 한 번만 맞아도 죽어요? 머리가 크니까 헤드샷이 바로 되가지고 아 몸을 맞아도 죽는 것 같아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리가! 뭐 그거는 아마 상대방은 잘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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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안 보여가지고 그 가운데 보면 게이지 나오잖아 게이지 네! 그 위에 세 칸이면 더 크고 아... 내 머리 지금 작은데? 그죠? 응 근데 계속 죽네? 어? 사윤님 부르시네요? 저... 저거 또... 아! 어? 누가 무적이다! 아이고 참 재밌는 게임이네요 런넘넘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흑 아... 아... 진심 저 머리 이제 좀 큽니다 치 빨리 그... 영원치 들어보십시오 들었어요 아까 아... 아... 진짜로... 아하... 근데 적군이 뿅망치를 들었을 때 리스폰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죠 제가 아까 리스폰 엄청 눌렀거든요 가만히 리스폰 안 눌러야지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진짜로... 그죠 이거 좀 이상하죠? 왜? 너무 잘 죽어서? 네. 짜증나요. 너무 잘하는 것. 머리가 커서 여긴 느리기로 하나? 다 헤드샷이다. 이거 언제 끝나요? 140명 먼저 죽이는 팀이 이겨요. 아!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냐. 와 머리가 크니까 진짜 잘 맞는다. 적군이 또 병망치를 들었어요. 저리로 간다. 저도 들었습니다. 가세요. 가고 있습니다. 바퀴 화이팅. 화이팅. 안 돼. 헤나님이 자꾸 런런넘 재밌다고. 아 맞아요. 헤나님. 그쵸. 런런넘 너무 어려워요. 그쵸 사윤님. 자꾸 하면은 괜찮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아우! 아 얘 무적이야. 그냥 지굴. 우리 넌 누누 할까요? 아니요. 진짜요? 아니요. 아니요. 넌 누누. 저 갑니다. 시작! 보세요. 에이 웃겨. 왜요? 아 제가 장난으로 아니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기름이 얼마나 돌았는지 볼게요. 클리니크. 어? 나 이마에 왜 이렇게 손자국이 나있지? 아 입장 중. 아 저 혼자. 저희 팀입니다. 근데 런런런이 팀이 중요한가요? 자기 혼자 달리기도 바빠질텐데. 누구 게임 소리 들려요. 근데 이거.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뷰티방입니다. 어 누구야. 길막하지 마세요. 아. 네! 클리닉크 사랑합니다! 어디서.. 어! 뜨거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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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왜 눌러?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박혜님. 스팜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 자꾸 물에 빠져요? 아 이거 더블 점프가 된다고 손토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미.. 오우! 깜짝이야. 어 너무 빨라요. 호잇! 제가 1등입니다. 아 네. 잘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가지? 우와 잘 간다. 저 언제 뛰지? 저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지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 쩍버린. 아 바퀴 잘한 놈이. 아 바퀴 잘한 놈이. 아니 요괴소리가. 아 아파. 아 아파. 시던님 어디 들어오고 계신다? 으아아아아아아악. 내가 무사인 볼트다. 앉아! 됐다. 아 진짜. 아 너무 웃겨 아 내가 죽었어 여기 어떻게 가지? 아 미치겠네 이러냐 내가 김! 아니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 내가 김 미안하다 말투가 병옥님 말투셨는데 아 뜨거워 병옥님 말투가 뭐예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이게 병옥님이었나요? 아니 저 오버했습니다 두번째 꼬리인 하아 밀어내지마시소 어 저 불사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못하셨으면 근데 저희 편익이었습니다 저희 21대7입니다 아 진짜네 수로님 빼고 해도 잘합니다 요거 왜요? 누가 누가 맥주 땄으니까 자꾸 치 소리가 납니다 치 왜요? 포크할 수 있을까요? 사윤님 저하고 비슷하세요? 아니 완전.. 아! 저는 초보 유저 버프를 줘도 못가요 헉? 버킹이 진짜 빠르시다 네 이거 돌수록 더 빨라져요 네 알아요 이거 어떡해 아 저 자꾸 빠져요 빠골라요 아 안돼 안돼 어 저 한바퀴 더 돌게 생겼다 대박 아 그니까요 완전.. 잘하시네 아.. 진짜 열받네 어 불쌍해 아! 와 개.. 빨로 초빨로 땅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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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왜 오냐 여기 문첩에서 땅빨로 아 너무 어렵습니다 사윤님 네? 화나져 화나요 저 여기서 가는 방법을 모르고 이 사람들 왜 날라다녀요? 어 손톱님이랑 저랑 세바퀴 헤헤 와아 치 아 근데 얘네도 너무 많이 따라왔다 21대인 것 같은데 저 한분이 엄청 잘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자수의 여신 사윤님 사윤님 우리 지금 다른 나라 와있는 것 같아요 흐흐흫 흐흫 빠졌다 저 어떡해요 어머 아 왜 이래 갑자기 마우스 갔나 우와 헤나님 바늘이 있다고요? 뭐예요 그게 바늘이 뭐예요? 아아 나 또 빠졌어 아까 그 1라운드 마지막 진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와 미쳤다 나 여기 다 돌았는데 죽어가지고 흐흫 흐흫 꼭 그거 하는 애들 있자 여기 너무 쉬고 와아 진짜 너무하네 아 제가 빨리 달리고 싶지 않은데 엄청 빨리 달리네요 얘가 아아 축하드립니다 늦었어 늦었어 흐흫 됐다 아 이거 손톱님이 알려줬는데 아아 와 진짜 잘한다 제가요? 어 나 블루팀이요 흐흫 흐흫 저도 맞다 해드렸는데 고마워요 잘 들을게 못 들을 줄 알아요 아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들 저희 집 좀 잘하죠? 아 잘하시네 저보다 더 앞에 계시는데 치 두 바퀴 돌았잖아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아직 이게 첫 바퀴에요 바퀴님 아까 눈송이 맞으셔가지고 자 열심히 뛰어봅시다 1투로 어 우아아아아아아 됐다 던지겠다 야아 아 그냥 헛짓했어요 손톱을 따라가 어 제가 컴퓨터 어 밀어 어 책상 어떡하지 어떻게 가나요 아 치 어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자 나는 작곡가다 리듬을 타라 아 이거 어떻게 가요? 누가 먼저 가는 거 보고 싶다 그 너무 한 번에 가려고 알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기 틈이 있어요? 어디요? 거기? 거기 거기 그러니까 한 칸 가고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 칸 가고 그 다음 칸 가고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아 아 그 박스하는데 계시죠? 네 저 불사신이에요 그 왼쪽 벽에 붙어지면서 불사신이에요 모양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 깔리는지를 모르겠네 눈앞에 이게 막 내려와요 이것도 옆에 공간이 있나? 언니 저 따라오세요 네 남자다 감사합니다 남자라고요? 네 상남자예요 지금 캐릭터 남자거든요 아 맞다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혼자 해볼게요 유투루 너무 멍청하지 않아 할 수 있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됐다 와 유투루 잘한다 이거 재밌는데 못하셨어 근데 왜 게임 끝나요? 1분 이제 그만해 1분 아 치 치 치 어 맞으라고 천장 쳐다보면서 가죠 맞으라고 하 그냥 불사신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싶다 그래도 좋은 방법이죠 됐다 유투루 똑똑하다 엘리트 샷 엘리트 샷 올라가 두.. 안 돼 6초 5초 아 한 바퀴 한 바퀴 더 한 바퀴만 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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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먹어서 먹어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 너무 어려워 아 왜 이렇게 내 눈 아픈 배경이야? 100도 있어요? 네 100 먹어야 돼 5 먹으면 의미가 없 아 100 있었는데 5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을 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끝내도록 하죠 네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 따라갈게요 어어어 나 방장 아니네 기다려 안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 누나 들어가보세요 네 왔어요 나 불러 가야지 응 못 갔다 아 갔다 우와 누가 물 먹는다 저야 끌다 끌다 아 못 가네 어 저 사윤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같은 편 안 하는 재미가 있어 주빈이 누구 자꾸 게임 소리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올해 하시는 게 일탈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우와 우리 엄마 재주도 왔어요 근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진짜 72명 중 몇 명이 잠들었을까 이러고 있는데 진짜 웃겨 내가 리방 한번 해보고 싶대 뭐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퇴근 어우 총이다 아유 A 체크 방해 아 두 명이나 있네 아유 3킬 0 데스밖에 못했습니다 파키님 오늘 무서워요 마이비 왜 무서워요 이상한 사람 몰아가게 시크 바퀴 와아 살려줬어 아 진짜 왜요 왜요 왜 그러세요 시크 바퀴 오늘 바퀴 컨셉 시크 바퀴 아닙니다 드루 눈알은 따뜻하죠 용화 찍냐 드루 눈알은 따뜻하죠 드루 눈알이 드루 눈알은 아닙니다 드루 눈알은 따뜻하니 아 도래형님이 누구시지? 도래형님 오셨어요 아 월매 도래형님? 제가 줄에서 뒀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제가 결혼시켜드렸습니다 누가 있어요? 선톱님? 제가 갈게요 선톱님 선톱님 어어어어 척사가 있는데 하다톱파 아앗 아유 누구야! 누구야! 와 무슬린님 들어가세요. 피곤하시네. 무슬린님 가세요. 어! 눈치게임하고 있어요. 귀엽다. 어! 다 걸렸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소주 드셔야 됩니다. 마셔라 마셔라. 그런 거 해 봤나 봐요? 아. 쌀다 먹일 따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러시구나. Brutus'day 여자들끼리 그런 거 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에프-엠-엠-얼. 그거 뭐 돼요? 그럼 저기 무슬린 프리디들 gj palabraGE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뭘 했습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은 목소리가 크면 선배들이 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아 죽었어 참 여자들끼리 뭐야 그거 하나 선생님 말해드리겠는데 왜요? 재밌어요? 여자들끼리 있으면 남녀공학 애들이 디기 좋아해요 응 그렇구나 어? 죽었네?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 뭐하냐 그렇지 끝났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더 할까요? 더 하고싶어요 알았어요 더 해요 아싸 아니요 장난인데 왜요? 나 더 하고싶은데 저분들 지금 눈치게임하는데 우리가 게임 그만두면 놀고있는데 집에 가라는 엄마 같잖아요 아 걸렸다 아 걸렸다 아 이런 그럼 벌칙이 뭐해요? 별풍 100개 아 뭐야 아 이거 5대5 하시면 돼 애들 내보내고 하세요 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있어 보이십쇼 아 예 해저가 이거 맵 설정을 5대5로 할 수 있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해준다 애들 헐 눈치게임 걸리면은 강퇴하자요 어 해드 해보세요 너무한데 아니에요 채팅금 좀 한 번 해볼게 으아악 이상하게 어떡해 수류탄 던져 볼게요 수류탄 던져 볼게요 수류탄 던져 아 저기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얘기해 어 그러면 A 쪽으로 가야지 아 사연님 저기다 우리 주방에서 만나요 알았죠? 1 지역에서 만나요 알았죠? 몰랐죠? 어 몰랐어요 최화장이에요 잘한다 오우 잘한다 아 우리 애, 블루구나 비슷했습니까? 전 또 어디지? 얼굴도 전 또 최하생이요 저는 너무 노래요 아 깜짝이야 어! 어 저기있다 개구멍에 있다 개구멍이 어디에요? 아 저기를 개구멍이라고 하시나봅니다 진심 아 개구멍 어 이분 좀 어? 순화가 맞지 않나요 좀 이상한데요? 서로 못사요 둘 다 못한다 어 제가 잡았는데 그래도 줌줌님 걸리셔세요? 왜 갑자기 1위를 하시냐 죄송해 보십쇼 아 뭐야 지금 또 채팅금지 해주는거야? 아 심판이네요 오우 폭 조심하세요 선톱님 폭 조심 오우 왔다 왔다 올라오면 제가 헤드 땁니다 가지마세요 조심 어 저기 쓰너 한 명 있다 그렇지 성우라님 빠이빠이빠이빠이 성우라님 좋았어 성우라님 걸렸어요? 네 아까 나 죽인 놈 엄청 못하십니다 자 한 명을 잡으러 가볼까요 어딨지? 저는 비에 있고요 어 뒤야 뒤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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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설대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어? 손톱님 좀 하십니다 언니 옛날에 손톱이 아닙니다 아 제가 없는 사이 대체 콜라마에 붙들리고 얼마나 하신 것입니까? 하하하하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응 아 아우 잘못 던졌다 잘한다고 한다 뭐 하자 하자 제가 편집하는 사이 오우 성우라님 성과 아 아 아이고 나 진짜 나도 잘하고 싶다 오 사회처럼 인굿 오 누구님 굿 오 얌얌님 굿 오 얌얌님 굿 아 아우 깜짝이야 많이 갔다 아우 박희님 조카 놀아주는 삼촌 같애요 오 10 오 한 10까지 갔다 어 여기 왔다 지금 왔어요 여기 둘이나 있어요 박희 정신 차려요 폭 왔어요 여기 우리 본진 박희 정신 차려요 와 잠깐만 왜왜왜 어딘데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몸빵 다 했는데 어 아 잘한다 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나 한 명도 못 죽였어 아닌데 이거 제가 제가 성공했거든요 제가 안 걸렸는데 박희님 책은 가야지 주십시오 아니 제가 안 걸렸어요 이거 누가 걸렸지 저 뒤에 이거 봐요 타베차로님 걸렸어요 10이 아 뒤에 걸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라고 아니 그니까 제가 먼저 했으니까 아 제가 걸렸어요 응 응 그때 완전hot 근데 매니저가 책임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hoot 그럼 제가 바퀴 매니저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저 집에 갈랍니다. 집에 갈랍니다. 집에 갈랍니다. 집 아닙니까? 가주겠습니다. 집집 아니에요? 아싸. 와 유튜브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그 광고에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왔다고? 당연한데. 사람의 마음이란? 근데 누나 그게 대단하더라. 뭐요? 그 여드름 영상에 와 하루만에 좋아요 막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징징대서 그래요. 와 댓글 난리났겠네. 아 너무 근데 진짜 감동이지 않아요? 해달라고 해주고 아니 진짜 조회수도 얼마 안됐는데 완전 막 저쪽 A기제이다. 네.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너무나 원했나봐요. 하핳. 다들 말은 안해도. 그러네. 그랬나. 짧은 영상으로 어디서니. 말 좀 줄이라고. 에잉. 그렇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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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그 A기제에서 봐가지고 들어갔더니 지하철 쪽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올라갈 때. 누구 남아있지? 사유님이요. 사유님? 오! 만났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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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아! 아! 라즈님이구나. 그 분이 아니라. 아! 그거 스나를 잡아야 되는데. 사유님 저 A.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세철. 아. 저 진짜 식스나여가지고. 어. 사유님. 아니아니아니. A. A 설대. A 설대. A 설대 들어갔어요? 아니아니. 그니까. 사유님 보고 봐달라고. A 설대에요. 들어갔나? 사유님. 아. 들어가서 A 설대 가시네. 여기요? 아니아니아니. 아까 책방. 책방으로. 아니아니. 언니. 언니. 저도 좀 봐주. 어! 어! 나 잘못. 진짜. 수류탄. 잘못. 큰일날 뻔했어. 미쳤나봐. 죽이셨다. 어. 나 킷도 없나보다. 이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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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배처럼 계속 갈리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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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번 더 걸면. 강태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배처럼. 아. 그래. 사배처럼. 깍뚜기. 어. 들어갔다. A 설대로 하나 기어들어갔어요. 제가 압니다. 기어들어간 거 내가 봤어. 저기 개구멍. 개구멍. 멍멍. 어. 제발. 제발. 어. 저기 A. A. 기어들어 온 사람 제가 잡았고요. 어. 밖의 힘. 달방에 폭 하나 던져보고요. 어. 아. 아. 갑자기야. 달방에 하나 있고요. 피 달았어요. 있어요. 여기있어.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유트리 님이셨네. 예. 구독자 왔다. 유트리님 때문에 서드 깔계 생겼음. 까세요. 서드는 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으흥 근데 뭐 얘네는 어디 숨을 깨누나 어디 어디 지하철 아 디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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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 거기 아 아 A에서 B로 가는 그거 봐 아니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어딘지 알겠다 새벽 남았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틀리니까 누구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 헐 에? 수나예요 아 우리 블루구나 사장님 네 그 B에 수나가 있거든요 B에 B에 예 그니까 그 지하철으로 가시면 아니에요 그 아니면 다른 분 한 분이랑 붙어가지고 그분을 지켜주세요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버텨도 될 거 같아요 저분이랑 같이 가서 그냥 저분을 지켜주세요 어 건성적이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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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님 재밌죠 리아 님도 좀 불안한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강패인 거 같은데 먼저 가서 이분이 수나 쏠 수 있게 좋아 파이팅 어 총 간다 사장님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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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브 무브 먼저? 차린? 어? 뭐지? 응 응?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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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교차워네드 좋아합니다 어 맛있겠다 우리 그만해요 이제 네 네 더하다가 밤 새일 거 같아 너무 재밌어 오늘 으흐흐흫